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상사 김종욱입니다 자 우리 역사과목 동아시아사 세계사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어요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걸로 예상이 되죠 이제 줌 있으면 장마철인데 장마가 지나고 나면 정말 많이 더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힘들거에요 날씨가 습하고 더워지는 만큼 여러분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질거구요 온도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밖에는 덥고 안에는 춥고 이러다 보니까 냉방병 걸리기 좋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힘들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컨디션 관리 잘하시구요 건강관리 잘하셔야 되요 아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얼마전에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단 말이죠 6평이라고 하는게들은 우리가 그 조금 일찍 수험생활을 시작한 친구들 또는 늦게 시작한 친구들 포함해서 모든 친구들이 거의 단기 목표를 세우고 있는게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왜냐면 전국단이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그전에 있는 어떤 뭐 전국단이 무슨 뭐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도 신경이 쓰이지만 또는 여러분 학원에서 치르는 원래 모의고사나 기타 모의고사 다 신경 쓰이지만 무게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6평이 끝나고 나면 제가 6평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은 시험을 잘 보면 잘 봐서 공부가 안되구요 시험을 못 보면 못 봐서 공부가 안됩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입니다 6평 끝나고 대나무형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거든 거기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이번에 제가 생각보다 좀 잘 봤어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는데 한 1, 2주 지나고 지금쯤 되니까 공부가 너무 안되는 거야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래도 공부가 안되고 저래도 공부가 안되는 그런 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대나무형에 오면은 아이들이 공부가 잘 안된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컨디션이구나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얘들아 모의고사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점수는 내가 늘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는다고 점수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점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흔들리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방향이 맞다면 내가 6평 성적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왔다면 그대로 쭉 나아가면 됩니다 쭉 나아가세요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이 교탁을 밀 거예요 진짜 밀어 근데 밀다가 멈췄어 아 힘들어 다시 밀려면 못 밀어 꾸준히 계속 밀어놔야 계속 나갑니다 중간에 멈추잖아요. 그건 못 밉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왔던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겨울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6평 성적을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지? 그냥 돌이켜봤더니 내가 공부를 열심히는 했는데 뭔가 나랑 방향이 안 맞았거나 아니면 나의 생활 패턴이 뭐가 안 좋았거나 뭐가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그걸 고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는 진검달이잖아. 수능을 가기 위한 단계인 거잖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 해서 까꿍의 마법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까꿍 들어봤어요? 까꿍! 제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커리큘럼의 안내를 드릴 건데 저랑 같이 수업하시면 어느 순간 문제를 풀다가 제가 이제 드립으로 하는 이야기들 또는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들 수업 중간에 원치 않는 과정 속에서 현장 친구들과 너무 재미있게 얘기하는 그 과정이 생각이 날 수도 있어. 그러면 문제 풀다가 어? 아, 이거 뭐였지? 하는 순간 까꿍! 그거였잖아! 하고 제가 나타나서 말을 해줄 거예요. 마법과 같은 일이 진짜로 벌어집니다. 해서 하반기 커리 안내 해볼게요. 보세요. 제가 올해 연초에 2025학년도에 이제 동세상 역사과목 커리큘럼을 이렇게 안내를 드렸거든. 먼저 즐거웅! 개념완성! 흥겨웅! 연표! 반가웅! 압주! 고마웅! 파이널과 주제특강을 묶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작년에 썼던 커리가 너무 많았어요. 작년에는 연표 따로, 기출특강 따로, 압축! 그 다음에 주제특강 따로, 파이널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리가 한 6개 정도 됐거든.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물론 제가 교재비가 엄청 비싼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통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표와 기출특강이라고 했지만 이 기출 문제집을 따로 빼겠다. 그리고 연계교제 같은 경우를 여기다 묶어서 하고요. 주제특강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묶어서 아이고 어디 갔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4개로 줄이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것들을 싹 다 뺐다고 빼서 이렇게 통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금 더 다시 수정을 하려고 해요. 더 좋은 방향을 수정합시다. 이게 뭔가 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저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연초에 여러분한테 얘기했으니까 이거 안 바꾸고 끝까지 가야지 어?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앞에 세웠던 계획 말고 현장에서 아이들 얘기 피드백 듣고 직접 Q&A에서 아이들 피드백 들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야. 그럼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여러분이 6평보관에서 방향성 설정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것 같아서 방향성을 조금만 수정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PPT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연표특강으로 바꿨어요. 지금 연표랑 기출특강은 이제 기출 안 하고 연표만 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났으니까 어디 갔어? 어? 요거 요거 묶었던 거 다 풀었어 이제. 연표로 바꿨고 다 풀었습니다. 연표 전락하세요. 끝났어요. 자, 끝났으니까 일단 지워놓고 다음 이 밑에 있는 것도 있죠? 밑에 어? 얘들아 이거 작년에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교재로만 하고 이렇게 따로 뺄게 했던 거 일단 싹 다 지웁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 여기 개념과 연표 끝났죠? 지금 남아있는 거 반강 압축특강 남아있고요. 여기는 고마웅 여기는 뭐 파이널 엔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출문제집 해설서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이제 Q&A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기출특강을 했어요. 기출문제 프리특강이랑 그거랑 관련된 문제 프리특강을 했거든. 근데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드는데 혼자 이제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좀 많았어요. 문제를 하도 많이 이제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많았거든. 검수를 제대로 못해서 정말 정말 죄송한 마음에 중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걸 교재로만 만들어야지 해서 교재를 만드는 도중이었는데 요 새로운 기출문제집과 이제 해설서를 기존에 제가 했었던 그 문제집 말고 조금 형식을 조금 바꿨어요. 지금 편집 중이거든요. 편집을 다 해서 여름방학 특강으로 나가는 이 반강 압축특강 때 교재로만 판매하는 걸로 나갈 겁니다. 교재로만 해서 전체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진 않고요. 문제 중에서 제가 이제 해설이 필요한 것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막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그렇게 해설사와 함께 따로 교재로만 편집해서 여름방학 때 7월 중순에 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놀라운 주제의 모든 것에서 주제 특강이 있는데 요거를 연계 교재랑 이제 묶어놨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옮깁시다. 즉 반강 압축특강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요거는 러셀 현장에서 메가스터디 러셀 현장에서 하는 이 현장 강의를 올리는 거예요. 여름방학 특강이거든. 이따가 뒤에 가서 얘기해줄 거야. 그래서 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총 4주짜리 압축특강이 요렇게 갑니다. 가운데 있는 새로운 기출문제집은 문제집. 교재만 나온다고요. 교재만. 각각 커리가 이제 3개 남았어요. 하반기 3개 남았습니다. 해서 6월까지 해서 뭐가 끝났다고? 개념과 연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강 친구들한테 아직 뭐 정말 미안한데 올리진 못했지만 현장에서 문제풀이 강의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7월에 압축특강을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압축특강입니다. 압축. 여름방학 특강이에요. 해서 이제 그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하고 있는 압축특강을 요렇게 하는 건데 4주 동안에 4주. 동아시아사 4주 커리 전 범위가 총 12강이면 끝납니다. 선생님 그게 돼요? 어 되더라고요. 됩니다. 제가 싹 다 압축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는 압축특강은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부 다 올판서입니다. 판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판서하면서 자꾸 물어볼 거야. 이건 뭔데? 이건 누구야? 이거는 뭐였어? 이건 몇 년이야? 해서 나중에 OT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압축특강은요. 개념, 연표, 그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지역들에 대한 걸 한꺼번에 총정리하는 시간이야. 즉, 내가 조금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고요. 압축특강 들으시면 도움됩니다. 선생님 제가 개념 공부한지 좀 돼가지고 개념이 안 잡히는데 개념 강의는 다시 듣긴 좀 그렇고 책을 봐도 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들으시면 돼요. 압축하는 거야. 총정리, 총정리. 오케이? 완전 총정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계사 같은 경우는 좀 강의 수가 많아요. 내용이 많죠? 총 17강으로 구성합니다. 근데 4주 커리라는 연업방 특강이라면서요. 그래서 현장강이 12강, 즉 12강 4주 커리는 고대로 갑니다. 동사, 세사 12강씩 똑같아요. 단, 여기에 중국사 3강이랑 일본사 1강 있죠? 중국사를 총 3강으로 묶어놓을 거고요. 일본사 1강으로 묶어놓을 건데 요거는 스튜디오에서 사전 촬영해놓습니다. 여기서. 사전 촬영해서 미리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픈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같이 볼 수 있게끔. 나머지, 서양사, 서아시아사, 인도사는 총 12개 강의로 이게 끝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그렇게 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서양사, 서아시아사, 인도사는 이렇게 12강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다. 플러스, 여기 있는 단강 압축특강에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 교재를 만들 때 제가 좀 부교재를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교재를 조금 수정, 보완하면서 기출문제지 빼고, 문제지 빼고 실제 부교재를 넣을 때는 제가 필기노트랑 관련된 것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단거나 노트 만들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필기노트 활용하셔도 돼요. 선생님, 저 단거나 만든 건데 필기노트 말고 컴퓨터로 쓰여진 글이 보고 싶은데요. 이 교재 보시면 돼요. 얇고 단거나 시키기 좋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세요. 다음, 이거 얘기 안 했구나. 기출문제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PPT를 준비 안 했는데 기출문제지에 대한 얘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개강할 때, 7월 중 개강할 때 이제 판매하는 걸로만, 강의는 따로 없고요. 판매하는 걸로만 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실제 제가 모든 문제 해설 강의 다 찍어놨어요. 모든 모의고사 전부 다 찍어놨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다가 이걸 잘 모르겠다. 해당, 해설 강의 가서 보셔도 되고요. 해설지를 많이 써놨기 때문에 해설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음, 9월 달에는 놀라운 주제의 모든 것. 그래서 연계교재까지 제가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9월 초에 개강해서 10월 초까지 보통 이제 5주에서 6주 합니다. 그죠? 총 10강이죠? 5주로 보통 잡아요, 보통. 그래서 지도, 조약, 경제, 문화 등 주제별 특강을 합니다.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사, 지도로 보는 세계사, 조약으로 보는 동아시아사,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경제로 보는 동아시아사, 이런 식으로. 또는 세계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나오는 영국사 총정리, 교육과정에 나오는 프랑스 사성 총정리, 이런 식으로 국가별 총정리도 세계사에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이런 강의가 없었잖아. 제가 이제 주제 특강을 3년 전인가 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이거 전부 다 현장에서 아이들 피드백 받아서 만든 겁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자꾸 줘요. 왜냐면 자기들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제가 해보다 보니까, 현장에서 해보다 보니까 이거 인강으로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거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아이디어가 있고, 선생님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요청을 많이 하세요.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커리큘럼은 수정했잖아. 왜? 근데 현장에서 아이들 피드백을 받아보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제 특강 총 10강이고요. 자, 파이널입니다. 10월 초에 개강해서 이제 10월 말 종강 예정인데 실제 이게 동아시아사, 세계사 총 10강에서 총 5주 커리에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총 5회분 만들 겁니다. 물론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계획은 5회분이야. 작년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것들 해서 5회분을 더 만들고요. 그 이상이 되는 회차도 만들려고 노력해볼게요. 아무튼 근데 이걸 보면 자체 제작이잖아. 그래서 파이널 가서 OT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파이널 문제는 우리 동사자가 컨텐츠가 적잖아요.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이 별로 없잖아. 그치? 근데 그 문제집이 별로 없어서 이제 문제 풀 게 별로 없는데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어렵고 지역적이게 내는 것도 할 수 있고 좋은데 중요한 거는 왜 이 주제를 선택해서 왜 이렇게 냈는지가 중요한 거야. 어? 왜 이거를 문제를 냈어요? 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까? 그걸 제가 다 설명해드려요. 출처도 보여드리죠.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알걸요? 제가 교과서, 지도서, 부도 이거 싹 다 파헤쳐가지고 거기서 이 문장 하나에서 내가 끄집어서 문제 낸 거야. 이 내용, 지도서에 있는 이 내용 가지고 내가 문제 낸 거야. 다 보여드리잖아. 출처까지 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 내에 그런 게 있었는지 아, 신기하네. 저런 게 있었네. 여기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서 그래서 7월부터 8월까지는 압축특강, 9월달에 놀라운 주제특강 그리고 여기가 파이널 특강이 되겠다. 이제 하반기 이렇게 컬이 3개 남았습니다. 3개. 압축, 뭐야? 주제특강, 파이널까지 3개 남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압축특강을 듣는 게 도움이 될지 주제특강을 듣는 게 도움이 될지 뭐가 도움이 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되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로는 저랑 같이 수업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압축특강이 꽤나 효율성이 좋을 겁니다. 꽤나.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압축해서 총정리하는 거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든 주제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추천합니다. 왜요?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수업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별로 묶었을 때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잡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지업적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연계교재 나와 있잖아. 이 연계교재를 우리가 무슨 사탐이 무슨 연계입니까? 근데 연계 중요해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올해 것뿐만 아니라 관연도 것까지 싹 다 가지고 와서 같은 주제끼리 묶어요. 지도로 보는 동세사에서 지도랑 관련된 거를 수특과 수능완성 다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봅니다. 조약, 경제, 문화 전부 다 한꺼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특과 올해 수능완성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 수업에서 싹 다 말씀드릴 겁니다. 아, 이거 올해 수특에서 나왔는데 올해 수안에 또 나왔네? 근데 그거 작년에 수안에 나왔던 거다. 이거 중요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줄 거야. 여기가서 보시면 돼. 아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공부하기 쉽지 않죠? 재밌습니다. 재밌고 흥미롭고 공부하는 건 즐겁지만 막상 시험 보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아시아 세계사 과목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아니고 자신감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커리 안내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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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